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월요일에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인데 오늘이 연휴 뒤에 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 화요일 같은 월요일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머니스테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금 아이오닉5 이거가 자동차 이쪽에서는 아주 난리입니다 예약 판매... 아니 다 만료됐다며 이제 끝났다며요 예약도 안 받는데 이제 원래 올해 판매 계획인데 다 끝났다면서요 원래 2만 6천대가 올해 판매 목표인데 사전계약 첫날 2만 3천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판매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3천대를 한도로 잡아놨어요 근데 계약자가 만 명 넘게 몰려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시켜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다른 회사 전기차들도 이렇게 새 제품 내면 예약 판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소진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소진이 되진 않죠 보통 그러니까 이전에 GM의 볼트 EV를 내놨을 때 한 4천대 분량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거기는 수입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4천대 분량 정도는 하루 만에 소진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한국에서? 네 전기차를 그리고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현대차 기준으로는 그랜저가 17,000대로 하루 판매 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만 3천대니까 무려 6천대나 더 많은 수준이고 그랜저 신형 나올 때 원래 계약하면 맨날 기록 세우잖아요 그랜저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참 무시무시한 차예요 월 판매가 만 대가 넘게 팔리는데 월 판매 만 대라고 하면 보통 르노삼성이나 한국GM이 한 달 동안 전차종 파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랜저 단일차종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인데 이건 오히려 전기차라 이렇게까지 팔릴까라고 저는 오히려 이게 현대차 쪽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네 오히려 제가 그날 아이오닉5 기자회견할 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게 질문을 못했습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생산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좀 물어봤었어요 이게 초반에 만약에 많이 몰리게 되면 전기차는 보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모델Y도 5,999만 원으로 6,000만 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 소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보조금이 실링이 있나요? 네 있어요 판도가 있어요 각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올해는 뭐 200억 이렇게 빨리 찾아 먹는 게 장득이다? 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전계약에 많이 몰린 것도 저는 보조금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언제 차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은 더 비싸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거의 안 사겠죠 해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저께 미국 장 보니까 그래도 장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좀 오래 제가 좀 오래 쉬다 왔잖아요 연휴 휴가를 좀 갔다 왔는데 그때 그냥 놀면서 장을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조금 수문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차도 아이오닝5 발표된 것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뭐 1회 충전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OTA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오닉이 좀 약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걸 좀 놀랐습니다 근데 모델아이 같은 경우도 이게 가격을 많이 낮춰놔가지고 5,999만 원으로 맞췄거든요 렌즈가 넓어지면 6,900만 원, 7,9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아이오닝5는 5,200에서 5,700 정도 되니까 보조금 감안하면 한 3,000만 원 후반대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3,000만 원 후반이면 지금 국내 내역기관차 기준으로 뭡니까? 그랜저인가요? 그랜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랜저쯤 되는 거예요? 싼 다패에다 옵션 좀 집어넣으면 한 3,9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롱레인지 기준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기준으로 가면 조금 더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더 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아이오닉5의 전 세계 판매 목표는 한 6만 대 정도 돼요 7만 대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럼 유럽의 40% 한국의 40% 미국의 한 20% 정도 판매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시장하고 유럽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확인이 된 상황이라 오히려 좀 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5는 울산 1공장 2라인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증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수급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쇼티지가 심해요 근데 지금은 안 팔리는 차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의 추억의 차 소나타가 안 팔려가지고 가동을 좀 중단을 하기도 하고 소나타가요? 소나타가 안 팔려요? 소나타가 요즘 엄청 안 팔려요 그랜저 때문에? 그랜저 탈 사람들은 그랜저 타고 아반테 탈 사람들은 아반테 타니까 소나타가 정말 안 팔립니다 소나타가 원래 제일 강한 거 아니었죠? 원래는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소나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나타라는 차종의 급 그 세그먼트의 차가 거의 잘 안 팔려요 애매해졌나?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거의 다 단종시켰습니다 해외 브랜드들도 한 중형 세단을 대부분 단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형 세단 라인업은 오히려 전기차로 대체가 좀 빨리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그런 식으로 좀 안 팔리는 차들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을 막고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테슬라조차도 지금 그 자신들의 생산 계획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예전에 3프로TV에서 김형우 이사님 SK증권 김형우 이사님 나왔을 때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하면서 첨단급이 아니라 한 중급에서도 쇼티지가 되게 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여파가 이렇게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인치 라인 반도체 라인이 어떤 지난 3, 4년간 투자를 안 하면서 근데 이게 갑자기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엄청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택트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의 시기를 한 최근 한 5년 동안 일어날 일을 거의 한 5개월 1년 만에 땡겼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서비스 쪽에서는 그렇게 땡겼는데 여기에 기반이 되는 어떤 생산 제조 설비는 그렇게 빨리 잇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거조 쇼티지가 나고 있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자동차 공장은 그 부품이 없는 순간 라인이 서버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쇼티지가 났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이오닉5도 증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EGMP 플랫폼 첫 차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증산을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판매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가 출시된 이후에 논쟁들을 몇 가지 좀 제가 중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몇 킬로예요? 이게 한 400에서 4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논란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EGMP 플랫폼을 발표를 했을 때 전기차 플랫폼을 발표를 했을 때 주행거리가 500km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500km라고 그러고서 430km 밖에 안 가냐 그래서 몇 가지 기사에 보니까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이 주행거리를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현대차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가 500km고 이 위에다가 뭘 얹어서 어떤 사양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는 짧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500km를 못 넘긴다는 얘기지 500km부터 밑으로 가는 거는 원래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CUV라는 차 SUV하고 세단의 중간 정도 된 CUV인데 이거를 만약에 좀 더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그러면 주행거리는 더 짧아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작게 간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말이 400km이지 400km이라고 하면 거의 한 300km에서 한 230km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불 들어오잖아 그때 불 들어온다고 불도 들어오고 불 들어오면 가야지 실질적으로 약간 온도 차갑고 혹은 안에서 히트컵 키고 이러면 300km 정도 갈 거야 아마 그리고 겨울에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많이 떨어지고 근데 여기에 테슬라의 모델 Y가 한 500km 이상이고 모델 3가 한 530km 정도 돼요 근데 이 차이는 사실 배터리 용량의 차이라기보다는 모터라든지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 테슬라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워낙 오래 했었고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EGMP 처음 나온 거라 주행거리가 짧은 거는 맞는데 그게 기대보다 짧다라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한 500km가 마지노고 한 400km 이상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한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500km가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평가가 왔고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가 안 된다 OTA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설명하기 좀 되게 어렵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이거 제가 몇 번 3프로TV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만들려면 차량 전체를 컴퓨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제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리고 이 차량 전체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면 무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의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지기가 거리를 더 짧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속을 더 세게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구현한 자동차 회사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아직 현대차가 통합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아직 그런 통합제역이를 완성하지 못했고 여기에 딸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OS 플랫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개발 단계로 보면 일단 전기로 구동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전자제역으로 제어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율주행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 단계를 테슬라는 가 있는 거고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 단계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구동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대차에서도 몇 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아이오닉5가 나오고 나서 이게 OTA가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된다고 기대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된다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통합제어를 좀 더 해가지고 컴퓨터가 한 2, 300개로 펼쳐져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제어를 통합적으로 하는 2세대 통합제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1세대는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럼 2세대 통합제어기는 한 올해 말에 제네시스 전기차 나오거든요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와요 여기부터는 2세대 통합제어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 정도 되면 레벨 3 자율주행인데 레벨 3면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이거 되게 비현실적인 가정 시속 60km이요? 네 근데 이게 규제 때문에 그래요 레벨 3를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자율주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쯤 되면 레벨 3에서는 운전을 안 해도 됩니다 차선 변경이라든지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거 알아서 간다는 거죠? 내비 따라서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차량이 시그널을 주면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시그널을 주면 그때는 자기가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레벨 3거든요 현실성이 있나 하면 이거죠 전용차선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혹시 보러 가면 뒤에서 가만히 놔두나 이거지 그 부분은 현실화돼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레벨 3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60km로 한정한 거를 보면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을 때 그걸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좀 밀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에서 레벨 3의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규의 문제예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규제가 레벨 3에서는 시속 60km 고속도로 이게 혼다에서도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레벨 3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를 제가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 분이 주목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선봉장이 현대차네요 일단 선봉장은 현대차가 돼버렸습니다 왜 선봉장이 돼버렸는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형님들이 먼저 발표한다고 해놓고 내놓는다고 해놓고 안 내놔서 일단 폭스바게는 2019년부터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ID4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GM 같은 경우도 그랬고 도요타도 그랬고 그랬는데 다 발표를 안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뒤에 서있던 현대차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슬라와 차를 비교를 해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정말 풍부한 AS 센터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판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를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아이오닉5는 출시되기 전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실력의 문제였습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판매량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능한 거는 다른 자동차 회사가 그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 현대차 쪽에서 보여준 아이오닉5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차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이유로 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자율주행 기능이 되니까 라고 차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기니까 라고 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이오닉5가 보여주고 있는 딱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참 차를 사람이 타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아이오닉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를 탈 때 사실 처음에는 외관을 많이 보지만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뢰를 보고 가족들하고 같이 타거나 그랬을 때 신뢰가 얼마나 편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차를 살 때 돈이 없을 때는 작은 차를 사다가 돈을 벌수록 큰 차로 옮겨 타잖아요 그리고 큰 차를 한 번 타고 나면 부동산이나 차는 큰 데 갔다가 작은 데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내부가 차가 그냥 단순히 차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내가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큰 차를 원하는 건 우리가 차가 겉보기에 엄청 커 보인다 이게 아니고 실내에서 내가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레그룸 다리 쫙 뻗고 앉을 수 있고 쫙은 아니에요 쫙은 솔직히 안 돼 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따닥딱 붙어았는 것보다는 편안하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여준 게 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은 처음 봤는데 차의 전체 길이가 투싼보다 5미니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작은 SUV입니다 아 이 아이오닉5가 네 근데 휠 베이스라고 부르죠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 주거라고도 하고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위에 캐빈룸이 올라가잖아요 실내 공간이 거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길어야 실내가 크죠 그게 크죠 근데 이게 펠리세이드보다 10cm가 더 커요 그러니까 3미터에요 3미터 아 그래요 네 차 사이즈는 투싼인데 그럼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투싼인데 안에서 보면 펠리세이드보다 더 커 네 그리고 앞좌석 뒤로 제끼면 거의 누울 수도 있고 차박 네 차박도 가능합니다 뒷좌석을 누우면 차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내연기관은 앞에 엔진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본네트 밑에 엔진룸이 있는데 전기차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대시보드를 밀어버렸어요 통상으로죠 네 차의 앞에 대시보드를 전기차다 보니까 앞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면은 사실 그 테슬라 차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내의 어떤 마감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정프로가 테슬라 주식 안 사가지고 지금 그놈의 단차 때문에 단차와 레자 그렇죠 레자 중요하죠 딱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막 그러니까 그럼 플라스틱이 플라스틱도 이제 고급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가죽이 또 고급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날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 공개한 거에는 안 나왔는데 기자회견 때 했던 장면이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디자인 실장이 차의 내부를 설명해준다고 차로 가요 그럼 거기도 플러싱 도어 핸들이거든요 문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사람 가까이 가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걸 딱 문을 열기 전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전동인데 나중에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수동으로 자동 전환이 돼서 안에서나 밖에서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테슬라 사고 얘기군요 그렇죠 그거를 겨냥한 멘트로 보여요 그리고 차에 딱 들어가면서 문짝에 보면 여기 위에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문에 고무 패킹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부품과 부품 사이의 간격 이런 질감 이런 것까지 신경 많이 썼으니까 세심하게 저희 차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역시 저는 테슬라를 겨냥한 걸로 보여요 자율주행이나 주행거리 면에서의 단점이 있다면 그거를 표현을 할 때는 거주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동차라는 곳이 홈에서 집에서 벗어났을 때 또 다른 집이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우린 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정도의 손이 닿는 부분들은 다 거의 친환경 소재로 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를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지금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확장된 그런 나에게 편의성 어떤 쾌적성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가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에 있는 밸류에이션에서 테슬라의 PER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잖아요 현대차에 비해서 그럼 현대차가 전기차를 내놨다는 것만으로 현대차의 멀티플을 올려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이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혜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슬라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받는 멀티플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지금 11배에서 13배 정도 받고 있는 멀티플을 이걸 15배, 20배로 바로 올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혜자를 아직까지 넘어서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기차 전환에 대한 흐름을 꾸준하게 잘 따라가고 있고 이 흐름의 속도가 테슬라랑 비교하기엔 느릴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완성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어떤 통합지역이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 그리고 생산 품질, AS망, 판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해서 올해는 한번 제대로 붙어볼 만한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제가 판매 대수는 지금 안 써갖고 왔는데 대충 한 30% 정도에 상관할 수 있어요 그럼 테슬라가 30% 성장한다고 치면 작년에 50만 대 팔았잖아요 49만 9천 대인가 팔았잖아요 올해 80만 대 목표로 80만 대? 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올해 판다는 게 한 5만 대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7만 대 7만 대? 네, 그런데 전체로 하면 10만 대 목표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네 아이오닉5만 7만 대를 얘기하면 코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거 숫자 안 써갖고 왔는데 10만 대인지 20만 대인지 제가 조금 헷갈려서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거지 야 그러면 이거 뭐 테슬라 그 목표 달성 하겠나 이거 아니 이제 현대차도 이거 예약 판매 다 했는데 솔드아웃 되고 예를 들면 폭스방연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와버리면 제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먼저 여쭤본 이유가 이게 뭐 배증한다 막 작년보다 올해가 배증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막 한다 그러면 테슬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솔드아웃이 몇 개 돼버리면 어쨌든 내연기관 차 타는 사람들이 일루 전환도 하지만 테슬라를 살까 이걸 살까 하던 사람들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게 저도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1위는 르노의 조예가 있어요 조예는 되게 옛날 전기차거든요 그게 10만 대 넘게 팔렸는데 테슬라 모델3가 2등을 했습니다 8만 6천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모델3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시장에 보급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못 쫓아가서 안 팔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는 건데 그것도 생산 능력이라는 것도 자동차 회사의 어떤 실력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르노의 조예가 벌써 3세대 모델이 나온 옛날 전기차예요 근데 이게 10만 대 넘게 팔린 걸 보면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진화하는 과정이 정말 테슬라가 못 만들어서 그런 거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테슬라를 원해 라는 관점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보여주는 거는 뭔가 자동차란 말이야 꼭 그렇게 첨단 기기 어떤 첨단 기기 핸드폰이나 이런 거죠 첨단 기기라는 것보다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왔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었다는 거예요 차를 안 내놓고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테사가 나왔을 때 정말 소비자들의 선택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이게 르노 조에가 작년에 1등을 했던 거나 아이오닉 판매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솔드아웃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반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겠다 사실 무시할 정도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차에서 노트북 쓸 수 있게 돼지코 만들어주는 거 아 플러그? 네 플러그 만들어서 차에서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캠핑할 때 밖에 가서 커피 끓여 먹으라고 밖에다 전기선 뽑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아이오닉5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참 차라는 물건이 스마트 모빌리티로 굉장히 자율주행 최첨단으로 가는 시점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테슬라를 보는 거하고 차를 살 때 테슬라를 보는 게 약간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주식을 살 때는 지금 당장 나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앞서가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차를 살 때는 그것이 조금 당장의 편의성도 꽤나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도 웃기던데 포니 닮았다고 놀리는 분들이 계신데 포니가 어땠어? 옛날 차 같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포니를 닮은 게 맞습니다 포니라는 어떤 헤리티지를 가지고 와서 제일 현대차의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졌던 포니를 가장 미래차에 적용하겠다고 했던 컨셉카 45가 있었는데 이걸 따서 아이오닉5가 나왔기 때문에 포니가 나온 게 맞습니다 포니 닮았어요 진짜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나왔는데도 별로 주가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코나 리콜이 발생을 하면서 예상 비용은 한 1조 원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코나 아이오닉 일렉시티 8만 1000대가 리콜을 하게 되고 2020년 실적이 마감이 안 돼서 2020년 4분기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어쨌든 2021년 실적에는 화재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산타모라는데 산타모? 아 산타모 산타모라고 있었잖아 아 산타모 있었죠 산타모라고 있었지 탄종된 차 아니 진짜 옛날에 어디 회사 직원들하고 야외 갔다 오다가 자기가 아는 차종 내기를 쭉 했거든 돌아가면서 산트라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재밌잖아 르망 르망 래간자 래간자 그 삼형제 대우자동차 래간자 라노스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차들 티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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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티비론이 스쿠프 그렇죠 전통을 잇는 약간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오렌지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많이 닿았죠 어쨌든 이 부분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아이오닉이 잘 팔리는 사전 계약된 걸 보고서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나 아이오닉이 잘 팔리면 혹시 현대차가 이걸 보고서 야 차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도 잘 팔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차는 오히려 사람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전환되는 시간을 약간 벌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든지 OTA라든지 이걸 경험해봤던 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닉5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번다면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통합지역이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테슬라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었다는 측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야 거 봐라 그런 거 안 되더라도 차 팔리지 않냐 역시 차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옛날 마인드의 어떤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현대차한테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신차들이 글로벌 차 메이커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어떤 형태로 예약 판매가 솔드아웃이든지 히트를 칠 수 있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의 큰 규모의 성장도 예측이 되지만 테슬라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의 의미 어떤 회사들이 솔드아웃을 계속 시켜나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올해는 많이 나올 거예요 복스바겐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할 거니까 그 부분들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올해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그 무슨 내간자니 뭐 이런 얘기 하나 했더니 이야 엄청 달아주시는구나 아 옛날 차들? 이야 브리샤 콩코드 콩코드 브리샤 콩코드 진짜 좋았는데 누비라 아 내간자는 소리 없이 강했고요 아 예 소리 없이 강했죠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나 봐 그런 거 이렇게 콩코드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기아에 부러움도 있었지 부러움 부러움은 대우 어우 그 부러움 좋은 차였지 저 프린스의 제일 끝판왕이 부러움 아니었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맵시나 맵시나 나의 첫 차 맵시나 맵시나요? 응 아 그래요? 우리 회사 임원 기사님이 20년 동안 몰던 걸 나한테 넘겨가지고 내가 그걸로 맵시나 맵시다면 맵시큐인가가 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상무님께서 셀로판지로 이렇게 붙이고 다녔 셀로판지 자 추억여행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오닉5 출시에 따른 여러가지 소식들 전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